배고사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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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버 출발하셨습니다 출발! 여러분 오늘 말이죠 저희가 저번에 영상 나왔던 우리 DJ 여캠 샘이라는 친구를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커피를 자주 마시는데 오늘 이 친구에게 제가 여캠 리액션 알려줬을 때 이 친구의 반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 따라오시죠 출발! 하하하하 하하하 뭐야? 야 오빠는 항상 카메라 켜지는 거 알지? 아니 아니 너무 너무 아니지 뭐 뭐 너무 또 뭐 너무 너무 끙고 있지 잠깐만 다시 다시 오빠 이거 잘 맞춰 잘 맞춰 다시 다시 자 여러분들 아 우리 또 BJ 쌩이 오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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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별론 거 같아 이건 별론 거 같아 오빠 오빠 한 번 준비한 거야 아니 아니 준비 안 한 거야 준비 자 여러분들 커피 한 잔 하면서 저 테이블 자 여기 카메라 땅 놓고 커피 한 잔 마시자 어 자 여러분들 우리 여캠이랑 이렇게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그냥 한번 어 그냥 브이로그 식으로 한번 오늘 영상 한번 올릴게요 그렇죠 앵글 어때 지금 괜찮아 각도? 어 괜찮아 괜찮아 이제 날씨가 확실히 어 많이 풀렸다 확실히 봄같아 봄 봄같아 봄 코로나 먹수면 진짜 딱 좋을 테니까 맞아 맞아 근데 마스크 구하는 것도 진짜 일이여가지고 요즘에 마스크도 주여 어 오빠 오늘 우리 퍼플룩인가 봐 제가 사온 곡이야 너랑 나랑 의상 되게 잘 어울린다 어 나 운동하고 와가지고 야 되게 커플같다 지금 누가복 입었어 아니 야 근데 커플같은데 그냥 사귈간 차량이냐 뭐래요 의상이 커플같잖아 되게 이후나봐요 죄송합니다 너 정신이 고쳐 야 야 어우 정신이 없네 어 야 응 요즘 뭐 풍은 좀 괜찮고 풍은 잘 안 돼 잘 해야 돼 이거 그냥 뭐 여캠이 나름 그래도 좀 풍력이 돼야지 풍을 좀 받아야지 그냥 딱 그냥 입에 딱 풀칠 정도 딱 먹고 살 때 풀칠 몇천만 원씩 하는 거 아니야? 혹시? 왜 몇천만 원이야 나 그렇잖아 고급풀 막 금때기 들어가 있고 다이아몬드 있는 풀 그거 아니야? 아니야 그냥 진짜 딱 먹고 살 정도 너 뭐 풍 받으면 뭐 리액션 같은 거 어떡해 여캠은 내가 느끼는데 여캠은 별풍선 잘 받는 거 솔직히 안해서 내가 봤을 때는 리액션이 리액션이 받는 상이야 그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지금 별풍선 천 개가 터졌다 천 개? 아이디가 출발연수 출발연수 출발연수님께서 별풍선 천 개를 쏘셨습니다 오 천 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별풍선 천 개 출발연수님 썼습니다 어떻게? 하나 둘 셋 아 난 덕기해요 어떻게 해야 돼 출발연수님이 나가셨습니다 난 덕기해요 야 나갔어 나갔어 아 왜 네 내가 너가 요즘에 풍 잘 못 받는다 했지 왜 못 받는 줄 알아? 네 리액션이 다 똑같아 야 지금 봐봐 너 여캠한테 솔직히 보잖아 리액션 다 비슷하잖아 아 오빠 고마워요 하면서 춤추고 끝이잖아 네 나는 그래서 너가 만약에 여캠으로 해가지고 별풍선에 뭔가 좀 센세이션하게 풍을 받고 싶다 하면 리액션을 좀 바꿔야 돼 오빠가 오늘부터 너 풍 너 진짜 오빠한테 고마워해라 왜 너 오늘부터 너 진짜 풍 잘 받는 거 내가 알려줄게 진짜? 그럼 내 예상인데 너 오늘 나한테 이 리액션 배우고 가잖아 일산 이쪽에 건물함 두 개 세운다 한 6개월 내 아 진짜로 저 매매로 해가지고 있잖아 그럼 뭔가 좀 새롭게 해야지 어떻게 새로운 리액션을 해야지 어떻게 안 그래? 봐봐 너 와봐 어떻게 오빠 참기 감사합니다 막 토끼 춤 춘다고? 그게 아니지 어 이거 만약에 BJ 세미님이 천 개 쐈다 내가 지금 리액션 해볼게 한 번 어 자 말해봐봐 BJ 세미님 천 개 쏘셨습니다 우리 우리 세미님 배구석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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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 개 천 개 감사합니다 천 개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이게 뭐야 천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얼마나 특색이 있어 형이 천 개 천 개 감사합니다 형님 예 어 고맙습니다 형님 어 아 저 창피해 진짜로 그게 뭐야 얼마나 특색이 있어 아 창피하거든 야 야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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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게 뭐야 이거 뭐야 해봐 해봐 간절히 꺾일 듯이 형님들에게 뭔가 오빠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딱 해가지고 천 개 감사합니다 아 이게 뭐야 자 출발한 스님께서 베풍선 천 개 쏘셨습니다 아 이게 뭐야 왜 말하는 거 오빠 감사합니다 아 이게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아니야 좀 더 진심이라고 아니 아 이상하잖아 아냐아냐 방금 좋았는데 이상하잖아 다리가 좀 별로였어 아 그러네 어 뭔가 전진을 해야지 아빠한테 돌아간다 아빠 참기 감사합니다 아니 미쳤나봐 이게 뭐냐고 한 번 더 아 이게 뭐냐고 너 건물 안 세울 거야 아 평생 월세 살 거야 안 세우고 이상할 거 같다 자 출발한 스님께서 베풍선 참기 쏘셨습니다 아니 이상할 거 같다며 이게 뭐냐고 형수 오빠 감사합니다 형수 오빠 감사합니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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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수 오빠 감사합니다 빨리 아니 형수 오빠 감사합니다 나 이거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뭐냐고 이게 이상하잖아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출발한 스님 2천 개 2천 개 감사합니다 2천 개 감사합니다 2천 개 2천 개 감사합니다 2천 개 2천 개 2천 개 감사합니다 3 2천 개 2천 개 감사합니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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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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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도 다가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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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이를 쏘시는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약간 아재들이 많으셔 아이고 이쁘다 이런 뜻으로 이파리 282개 이쁜이를 쏜단 말이야 그때는 아재들을 또 감성에 맞춰야죠 등산 어르신들이 등산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야 출발한 스님께서 이쁜이게 쓰셨습니다 아이고 출발한 스 오빠 이쁜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쁜이 아이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진짜로 아 이게 뭐야 진짜 미쳤나봐 아 쟁피해 누가 그래 봐봐 야 지금 쏜 아재들 배꼽 잡고 쓰러지고 있다 야 나 등산가서 하는건데 야 봤지 봐봐 출발한 스님께서 이파리기를 쏘셨습니다 아 출발한 스 오빠 이쁜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더 더 더 더 더 더 한 바퀴 더 더 크게 지금 약수털이 돌아야지 그렇지 그렇지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이게 뭐야 이러면 아재들이 배꼽 잡고 쓰러지면서 이쁜이를 또 쏘는 거야 아 이상해 너 지금 벌써 지금 빌딩에 있는 건물 한층 올렸어 지금 벌써 지금 터졌어 지금 알겠지 어 자 다시 한 번 더 1,00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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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더 더 손목 더 손목 더 손목 더하고 무릎을 더 낮게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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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저돌적으로 달려가 오빠들에게 오빠 고마워요 고개 들고 고개 들고 부끄러운거 아니야 1,000개 너무 고마운거야 그렇지 부끄러워하지마 괜찮아 괜찮아 한 번만 쪼팔리면 오빠들의 풍 풍 공단위가 달라져 그렇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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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바로 이걸 보고 되게 즐거워하는 아재가 갑자기 이쁜이게 자 출발연수님이 이쁜이게 떠서 그렇지 그렇지 좀 더 좀 더 그렇지 한 바퀴 돌아야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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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다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이 압스터를 마치 돌듯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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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지 바로 바로 고고지 그렇지 그렇지 자 엠비를 한 번 봐봐 한 번 조현이 형 오빠 감사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감사합니다 여기서 한 번 그렇지 더 더 더 뭐 좀 꺾으면서 꺾으면서 hou가 어머 여기 넄를 못 가 éner 망한 거야 이 정도면 딱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niez 네 친구들 파이팅 파이팅 이렇게 다 하라고 이렇게 뱅비하다 이 친구들 이해 시작하잖아 봐봐 그래 interrupt 전어란 말이야 그렇다고 파이팅 그렇게 바로 그냥 ir 잉 말고 어 생기하다 바로 백붕선 터지는 거야 지금 자 이쁜이 이쁜이 자 우리 백붕선 전에 출발해서 이쁜이 터졌습니다 이쁜이 아 진짜 그렇지 그렇지 앞뒤로 앞뒤로 이거 이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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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이걸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 슬그들 소리 질러 와 봐봐 쟤네들이 잠정적인 너의 고객들이야 아 진짜 봐라 너 이제 빌딩 세운다 파이팅 파이팅 오늘 꼭 해 알겠지? 알겠지 꼭 해? 꼭 해라 나 오빠 확인한다 알겠지 생수 오빠 시청자분들 오늘 저녁에 이거 리액션 할 거니까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안녕 이쁜이 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